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하강 꺼짐을 주소로 오신 분에 대한 사례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입 주변부가 이렇게 꺼져있는 합주기 입모양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오늘 영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환자분의 얼굴을 여기 떡하니 올려놓고 분석을 드리면 리얼하겠습니다만 저의 병원은 성형모델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제가 환자분을 진찰하면서 그린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은 50대 후반의 여성이셨는데요. 젊었을 때 얼굴이 딱 오른쪽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마의 기운이 연예인 이마처럼 윗 이마가 봉긋하였고 중안면부의 이 가로폭이 약간 넓으면서 아래턱이 이렇게 작아서 젊었을 때에는 인형같은 외모이셨을 것입니다. 즉 얼굴 전체의 가로세로 길이 비율은 1대 1.3으로 길지 않은 동안형 비율이며 상앗골과 강대뼈가 있는 상태에서 하앗골이 작은 비율이었는데 치아교정을 하느라 4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얼마전 임플란트를 하느라고 또 한개의 이빨이 발치가 됨으로써 입술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팔자주름 부위가 꺼지면서 사진을 찍으면 입주의가 함몰되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살해자의 옆면 모습을 보면 광대가 넓고 하관이 부족한 볼록형 얼굴이셨는데 치아를 발치하는 교정으로 치조골이 함몰이 되면서 입 주변부가 같이 함몰이 된 케이스인데 이렇게 관골과 상앗골이 넓고 하앗골이 작은 얼굴 비율은 V라인 얼굴이라 나이 어린 분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이런 얼굴형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중안부의 그 가로폭에 비해서 노란 화살표의 가로폭이 좁아서 볼살이 완전히 홀쭉한 경우에는 볼처짐이 없겠습니다만 볼처짐으로 이렇게 볼 꺼짐으로 광대가 나아 보인다고 볼살 지방이식을 하거나 필러를 맞거나 볼살 필러를 맞거나 노화로 인해서 불독살이 이렇게 늘어진다면 하관 받침이 부족하게 되면서 볼살이 필요 이상으로 더 처져 보이게 됩니다. 오늘 오셨던 환자분도 빨간 원에 볼살이 하관이 작고 약하여서 처져 보이셨는데요. 상앗골의 크기에 비해 하앗골이 작아서였는지 예전에 턱 끝 필러도 하셨으므로 그 점을 감안하여 노란색으로 볼살 받침 지고 지방이식을 하여 줍니다. 팔치 교정으로 말려 들어간 입술의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노란 턱선과 입술 사이에 함몰이 발생하게 되므로 승장 지방이식으로 융기를 시키고 그리고 까만 부분에 마리오네뜨 지방이식 코 옆쪽에 귀족 지방이식 팔자주름 지방이식을 하여서 귀족하고 팔자주름하고 같은 거 아니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골질과 육질의 차이와 같이 귀족은 골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팔자주름은 연부조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얀 선 안쪽에 꺼진 입 주변부를 융기시켜야 하는데 그러면 인중이 길어짐으로 인중축소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술이 인중축소 귀족수술 패키지가 되겠는데요. 이는 나이가 들면서 길어지는 이 파란 삼각형을 길닷한 삼각형에서 정삼각형 비율로 만들어야 동안 비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50대 후반의 여성의 얼굴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각각의 얼굴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오늘 사례자분의 경우 하관이 이렇게 작아서 처녀때는 인형같은 얼굴이었습니다만 노화로 인해서 또한 발치교정으로 인해서 하관 꺼짐 합주기형이 되어서 그 부분만을 콕 집어서 이렇게 교정하게 된다면 개성있는 그리고 성형한 티가 나지 않는 동안 비율을 만들 수 있기에 오늘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